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치료와 관련된 꿈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치유의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꿈속에서 치료를 받는 장면이나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치료 꿈은 종종 자신의 내면에 치유가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이 누적될 때 이러한 꿈을 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 꿈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꿈속에서 치료받는 장면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치료받는 모습이 나왔다면 이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재생과 회복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긍정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는 현재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치료받는 꿈 긍정적인 의미 치료받는 꿈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부정적인 의미 만약 치료받는 과정이 고통스럽거나 불편했다면 이는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꿈 긍정적인 의미 꿈에서 누군가를 치료하는 모습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부정적인 의미 그러나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꿈이 힘들게 느껴졌다면 이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보는 꿈 긍정적인 의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목격하는 꿈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나타냅니다. 이는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부정적인 의미 반면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느꼈다면 이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꿈 긍정적인 의미 치료를 거부하는 꿈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립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외부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부정적인 의미 그러나 이는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살해 1병원에서 치료받는 꿈을 꾼 어시 어시는 최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을 보았는데 치료 도중 갑자기 병원의 전기가 나가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꿈은 현재 어시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심리적 안정이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병원의 전기가 나간 것은 그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의 불안정성과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해 이 친구를 치료하는 꿈을 꾼 B씨 B씨는 오랫동안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친구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B씨는 꿈을 꾼 후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살해 3치료를 거부하는 꿈을 꾼 C씨 C씨는 최근 가족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며 병원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C씨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회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족의 권유를 무시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대머리를 치료하려고 약을 머리에 발라주는 꿈 정력세퇴와 직장에서의 명퇴, 퇴직, 회직 등의 불안함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내장에 병이 생겨 진단치료 수술을 받는 꿈 어떤 일에 갱신하고 보완하며 당국의 심사나 수정을 의뢰할 일이 각각 발생한다. 뱀이 뱃속에서 이를 치료하는 약을 토해낸 꿈 뱀이 뱃속에서 이를 치료하는 약을 토해내는 꿈을 꾸게 되면 생활비가 생기거나 상품권 같은 것을 얻는다. 병치료 중 중단하거나 잠이 깨는 꿈 병치료 중 중단하거나 잠이 깨면 진행을 의미하거나 일이 어려워진다. 병든 이빨을 치료하거나 새로 갈아 끼우는 꿈 타임과 재물 내지 이권을 나누거나 직장 및 사업 등과 연관된 변동이 따르게 된다. 병을 치료하다가 죽는 꿈 소원이나 사업 등과 같이 계획한 일이 완벽하게 성취될 진척 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하다 죽는 꿈 사업 소원 계획한 일이 각각 성취되거나 그의에서 손을 뗀다. 12지 3 괴양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꿈 12지 장 괴양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고민으로 몹시 힘들어한다는 남시다. 얼굴 부위를 치료하거나 수술한 꿈 자신의 주위에서 무언가 옮겨지는 일을 행하게 된다. 즉 문표를 새로 갈아 단다든지 항문을 다시 고쳐 단다든지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얼굴을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꿈 얼굴을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꿈은 자신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기자들에게 신상이나 사법상의 신문을 받는다. 얼굴에 한 부위를 치료받거나 수술하는 꿈 얼굴에 한 부위를 치료받거나 수술하는 꿈을 꾸게 되면 얼굴 전체를 수술하면 관제수가 있거나 매스컴을 타게 되며 일부분을 수술하면 누군가의 간섭으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거나 합법적인 고문이나 신문을 받게 된다. 얼굴이나 머리 무의를 다쳐서 치료하거나 수술한 꿈 직장이나 집안일에 변화를 겪게 되는 짐조 영적인 존재에게 약을 받거나 치료법을 전해 듣는 꿈 영적인 존재에게 약을 받거나 치료법을 전해 듣는 꿈을 꾸게 되면 곧 몰라볼 정도로 건강을 되찾게 될 길문이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중에 잠이 깬 꿈 계획한 일을 진행하지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됨 잇몸을 치료하는 꿈 이별할 일이 생긴다. 정신치료를 받는 꿈 정신과에서 치료나 상담을 받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실제로 현재 자신의 심경이 매우 복잡하거나 근심이 큰 상태이며 애타는 속내를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조언을 얻게 될 일이 생길 암시이다. 주사기 메스 침 전기 치료기 기타 치료 도구를 보는 꿈 어떤 일에 심사, 검토, 수정 등을 하기 위한 방도, 자원, 능력 등을 상징한다. 치료가 중단되거나 치료하는 것을 보는 꿈 치료가 중단되거나 치료하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에 진전이 없거나 어려움이 생긴다는 암시다. 코를 수술하거나 치료를 받는 꿈 코를 수술하거나 치료를 받는 꿈은 자신이 하는 일에 심사 당국으로부터 간섭을 받게 된다. 코를 치료받는 꿈 타인의 간섭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